1. 철가방 우수씨 김우수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는 구아 출신의 폭력 전과가 있는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한 사건이 교도소 안에서 벌어집니다. 우연히 주어 읽게 된 한 잡지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이의 이야기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가다 문득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일하면서 번 돈 중에 일부를 그 아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에게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바로 그 아이가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던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김우수씨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런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도소를 출감한 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과자 출신인 그를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중국집 배달일을 하게 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주말 알바까지 해가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종신보험에까지 가입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는 장기 기증 본부에 모두 기증을 하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게 김우수씨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2011년 9월 23일 김우수씨는 배달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기는 곧바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영화로 접하며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김우수씨처럼 우리 또한 썩어진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황진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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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